봉화 자 사마리아 여인님 황금률이 얼마나 되나요?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도 나쁘지 않아요 황금률이 30대에 40대가 가입하면 100% 이상 황금이 가능하시구요 그리고 뭐 50대 60대 연세 있으신 분들은 100%까지가 아니더라도 80%에서 90% 이상 황금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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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수선님 제가 급여 50만원 이어 딩덩댕덩 맞아요 60세까지는 제가 급여 50만원 생활자금 매월 받을 수가 있구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10만원 적은 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60세 때 50만원이면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1억 8천 40년이면 띠용 2억 4천만원 반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성처님 저희 부부가 50대인데 가입 가능한 거죠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자 스페이스 S님 보호막님 안녕하세요 70대 이상 남편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제가 간호 가능한 거죠 맞아요 가족이나 우리 직계가족이나 그 다음에 가족의 범위는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우리가 뭐 가족들이 만약에 장교여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집에서 내가 간호를 해주면서 국가에서 제가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대 83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60분과 90분이 있는데 90분짜리 한 달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시급으로 2만 천원 그렇게 되면 최대 맥시멘 83만원까지 매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